각자가 신앙생활을 한지 여러 해가 되는 분도 있고 또 몇 십 년도 된 분들도 있고 또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의 태도와 열매를 보게 되면 반드시 오래되었다고 해서 그 성도님이 참 믿음의 크기가 더 성숙되고 크냐 이것만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생활의 변화가 뚜렷한데 어떤 분들은 변화가 없이 그냥 과거나 현재나 또 앞으로도 그냥 그대로 미지근하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처럼 마음의 정함이 없다는 성경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뚜렷한 열정과 헌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걸 참 저도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생긴 것이다. 믿음의 양이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얼마만큼 변화되는 삶이냐. 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이 되느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덟 가지 덕목에 대해서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리스도인의 첫 출발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쭉 올라가서 형제의 사랑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담는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믿음을 우리가 많이 크게 소유할 수가 있느냐.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냐. 왜 우리는 그 믿음이 약한 것이냐.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에 그냥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의 삶의 가장 근원적인 그 출발점이 뭐냐. 이것이 바로 회계라는 것입니다. 회계. 회계가 없이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그냥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내 구주로 내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는 것 맞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 속에서 바라보고 세상의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력과 이러한 것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살았던 삶에서 돌이키는 삶, 180도 돌이키는 삶이 바로 믿음을 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본 채로 세상의 흐름대로 나간 채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이건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믿음은 어디서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크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압느니라.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으로 나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데서 나오는 것인데 그 따름을 위해서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커지기를 원합니까? 회개하세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지 않고 회개가 없기 때문에 성숙한 크리스도인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늘 어린아이와 같이 징을 대고 조금만 비바람이 몰고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세상의 파도에, 세상의 바람에 휩쓸려 가고 있는 도중에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그 믿음 생활로 돌아오기 위한 유일한 관문은 뭐냐? 바로 회개의 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2장 29절에 있는 38절과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더라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사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의 출발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물론 회개라는 것은 제 일회적인 구원에 이르는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위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회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매번 우리의 삶 속에서 바른 길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찾고 또 찾음으로 바른 길을 가기 위한 돌이킴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반복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라는 그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 회개의 원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 그래서 메타란 이 그리스 단어인데 메타란 회개는 애프터, 어바우트, 뒤에, 이런 말이에요. 넘어서,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우스라는 말은 생각, 마음, 이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그 말의 뜻은 메타노, 노우스라는 그 말로서 마음을 바꾸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메타노에아라는 그 말의 뜻은 군대식 용어입니다. 스파르타식, 옛날 그리스 스파르타 군대, 유명한 군대 있잖아요. 거기서 제식 훈련을 할 때 이 창을 들고 여러분 막 앞으로 전진하다가 뒤를 돌이킬 때 메타노에아 이렇게 지휘관이 소리치면 다 싹 돌아서 반대 방향으로 돌진하는 게 바로 메타노에 그래서 메타노에라는 그 말은 군대수로 뒤로 돌아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마 이런 걸 많이 제식 훈련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노에아 회개라는 그 말은 사실은 군대 용어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메타노에아 그 뜻은 바로 마음을 돌이켜서 180도 가던 방향에서 거꾸로 돌이키는 거예요. 어디까지 거꾸로 돌이킵니까? 잘못된 길을 간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먼 길로 자꾸 찾아가면 더 헤매가 돼요. 딱 한 가지 방법은 오던 길을 그대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에서 들어선 길에서 다시 바른 길로 재출발하는 것이 바로 메타노에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요. 회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뇌의 어떠한 생화학적인 그러한 분자가 이렇게 나와서 서로 간의 연결을 통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행동과 생각이 일어나는 의식의 변화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에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의식의 전환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의지의 전환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기능, 혼의 기능이 있죠.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지성의 기능이에요. 지식적인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에서 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뇌가 없어지면 우리 서양의학, 현대의학은 뇌가 죽으면 의식도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임사체험 후에 사후체험에 책이 나온 걸 보게 되면 사람이 죽은 후에는 더 뚜렷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뇌사회의 안다. 뇌가 죽으면 죽은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생각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이 뇌를 통해서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은 의식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적인 잘못된 성경 공부하는 데 가면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성경은 말씀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러한 뜻을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그 주입된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끔 노예화를 시키는 거예요. 최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암시를 계속 주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 구토가 나고 숨을 못 쉬게 된다. 자꾸 암시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면 막 구토가 난다. 실제로 담배 보기만 해도 막 구토가 나는. 그러면 담배가 끊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면 좋지만 오래 가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뇌의 의식만을 바꿨지 마음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담배 피우고 싶은 생각, 중독은 뇌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성경에 입각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애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생각은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하나님 경애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생각으로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데 내 마음은 그것을 내키지가 않는다. 내 마음 속에 문제가 있고 내 마음의 타락한 심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내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행동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변화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회계가 회계가 없이는 마음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라는 것을 우리가 통해하고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잘못했으면 이것을 회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회계는 감성이 아닙니다. 의지의 행동이에요. 행동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고 회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추구해야 될 가장 신앙에 있어서의 근본이 바로 회계라. 회계만 잘 되면 걱정은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출장 가셔서 라디오를 하나 사왔습니다. 트랜지스터가 아니었죠. 그때는 진공식 라디오에요. 그 라디오를 이렇게 트는데 막 가수가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노래 듣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속이 어떻게 가수가 조그맣게 난쟁이가 돼서 들어갔나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참 어리석은 마음이죠. 그러나 사실 보면 라디오라는 것은 그 가수가 노래하는 것을 방송국에서 전파를 수신해서 그걸 그냥 표현해 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뇌가 생각하고 뇌가 의지하고 뇌가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큰 화산이 뇌는 라디오와 같아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그 근원적인 역사는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속에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되고 변화를 받는 것은 여러분의 지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기경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말씀을 받는 것은 뇌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밭이라고 그랬잖아요. 옥토밭이 있고 가시덩굴이 있는 밭이 있고 또 돌짝이 많은 밭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잘 떨어져서 큰 나무를 이루게 되는 이러한 겨자씨의 비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성으로 깨달으면 거부감이 있어요.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게 됩니다. 남을 정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 말씀이지 자기 자신에 초경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마음속에 떨어지게 되면 내가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회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 전에 나타나는 그러한 회계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레위기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에 보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송아지로 속죄의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하면 먼저 제사장이 자기가 스스로 범죄한 죄가 있을 때 또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맨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송아질 아니면 숯소를 아니면 양을 가난한 사람의 비둘기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안수하는 것. 그 안수의 행위는 뭐냐 하면 회계에 이르는 첫 번째 단계로서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할 때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갖다가 이 수소의 머리에다가 다 정가시킨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계할 때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죄를 갖다가 우리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정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라는 의미는 안수의 의미와 같은 거예요. 죄를 정가하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첫째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통해서 반드시 고백하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죄가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내려준다고 말씀했어요.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의 길을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가 돈 잘 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이런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맨 첫 단계는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집회 가운데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나가 떨어져서 그냥 통곡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경계해 봐야 됩니다. 분별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여러분 진심으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되면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용하게 생각납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그러한 죄악들이 잊어버렸던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셔서 숯송아지 되는 그 숯소에 우리의 어린 양 화목재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가 전가되는 것을 경험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그래서 누가 보면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삼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삼을 받게 하는 회개의 첫 단계는 뭡니까? 고백입니다. 고백. 안수하는 거예요. 희생양에게 희생소에게 내 죄를 정가시키는 겁니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죄를 이제는 어떻게 정가된 숯소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 거예요. 목을 따 버리는 거예요. 목을 죽이는 겁니다. 왜? 죄에 대한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쫙 쏟아요. 이것이 뭐냐 하면 죽이는 행위가 회개의 행위, 통의, 하고 자복하고 마음을 찢고 내 가죽을 벗기고 여러분 제사 드릴 때 가죽 벗기잖아요. 내장과 더러운 것들 다 드러내잖아요. 또 지방은 지방대로 다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뼈를 꺾고 자르고 이렇게 해서 이 각을 떠서 번재단 위에 올려놓고 불로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제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회개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정죄함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심으로 회개의 마음을 찢으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행위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를 경험했습니까? 진심한 회개를 경험하게 되면 메타노이야 생각이 변화 마음이 변화를 받고 행동의 변화를 받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내가 저버리고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내 자신을 철저하게 복종시키고 십자 아래 그냥 넘기우는 삶을 살게 된다. 의리가 있는 것이지 깡패들도 의리가 있는데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지신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싫어하고 그토록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신 것을 내가 또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기를 결단하게 되는 거야. 물론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실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실은 뭐냐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야. 범죄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들어오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삼은 받지만 통해하고 죄삼은 받지만 그러나 징계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 징계는 자녀에게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아파야 정신을 차리잖아. 그렇지요? 안 아프면 해도 괜찮네 해도 그냥 용서하시고 다 그렇네. 이렇게 하면 또 범죄야. 또 범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자식들에게 초달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그 이유가 뭐냐. 다시는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그 아픔을 알고 내 가죽이 벗겨지고 내 창자와 내장이 다 나오고 내 뼈가 살이 그냥 다 조며지고 그렇게 해서 재단에 올려써서 그냥 불로 태워지는 그러한 그 아픔과 연단과 훈련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수반된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을 받은 자가 또다시 범죄하게 되면은 성경에는 다시는 사함이 있는 죄사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곡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범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스도와 이제는 연합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죽음이 되는 삶입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으라고요? 침례를 받으라고요. 침례라는 걸 단순하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또 세례라고도 하죠. 물을 뿌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침례라는 그 말의 뜻은 바피죠. 물에 담긴다. Immerse. 이 뜻을 갖고 있어요.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물속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죽지. 5분 이상 웬만한 사람은 5분 이상 잠기면 뇌가 죽게 돼 있어요. 물론 10분 가는 사람도 있고 특별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 잠겨서 침례를 받음으로 내가 죽음에 넘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진행받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연합하는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길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영광의 부활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자들이 걸어가는 첫 번째 단계 고백이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것이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듯이 가론 유다의 범죄함과 베드로의 범죄함 사실은 별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 부인하고 저주까지 때렸다. 유다는 은삼십량의 스승을 팔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뉘우쳤잖아요. 예수님이 권한을 당하시고 로마 병정하게 핵달을 받으시고 빌라그의 심판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본 후에 철저하게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받은 돈을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줬어요. 그 제사장은 그 돈을 왜 나한테 주냐 성전에다 던졌어요. 그리고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자기의 지은 죄에 대해서 뉘우치다 보니까 그냥 자기 괴멸 자기 학대 결국은 목에 목을 매달아서 죽고 나서 그게 나중에 부패돼서 끊어져가지고 떨어지니까 창자가 그냥 터져버렸어. 그래서 창자가 밖으로 나왔다. 누가 보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마가 보금에는 목을 맸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만큼 죄에 대한 대가를 회개하지 못할 때 받는 대가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차라리 나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그때서야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그는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뉘우쳤고 주님은 그 죄의 뉘우침을 회개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빠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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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인한 거에 대한 다시 세 번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는 죄사함 받고 참으로 교회의 반석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목양하는 목사의 가장 원조가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한 자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는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어요. 어떻게 자기신의 몸과 마음이 망가졌는지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면하고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탄 나이다. 시편 6편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여러분 냉과리가 뭔지 아세요? 냉과리 냉과리란 말이 뭔가 나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성경 차콜 이렇게 나오고 또 우리 한국 개혁성경 새해 번역성경 보면 숲같이 탄 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그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연기가 나면서 불완전 연소하고 있는 숲과 같다. 얼마나 괴로워요. 연기 나서 그냥 막 타고 마치 내 뼈가 냉과리처럼 타는 거야. 숲처럼 타들어가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싹쓴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오게 되는 여러가지 병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여러가지 징계함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징계함이 바로 이와 같이 내 뼈가 냉과리 같이 타고 내가 음식 먹기도 잊어버리게 되고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식음이 전폐되고 식욕이 없어요. 그리고 뼈뼈 마르기 시작해서 결국은 뼈가 살이 뼈에 붙었어. 뼈에 붙었어. 영의 탄식 마음의 탄식 몸의 고통 이러한 전인격적인 그러한 고통이 바로 범죄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됐다. 그러나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침상이 뜨도록 내 눈물이 흘려서 조금 과장된 표현이지만 얼마나 회개를 열심히 했으면 뜨겁게 했으면 눈물이 흘렸는데 침상이 뜨도록 회개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편 30편 2절에 보면 요한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자기의 죄를 니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10편 107편 20절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광야를 헤매며 거할성을 찾지 못할 때 그들의 고통 중에 여우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보내사 저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 다. 10편 10편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크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바로 예수 크리스도의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치심과 회복이 우리의 삶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고 평화를 누리는 삶의 가장 첫째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청을 바로 회개를 통하여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의 성도들아 요하를 찬성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회개만큼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회개만큼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회개만큼 은혜스러운 것이 없고 회개만큼 참으로 복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여 저에게 회개의 은청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매일매일 회개의 하나이다. 여러분 희승이하의 회개를 통하여 그는 죽을 병에서 15년의 삶을 연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요분 회개를 통해서 그 자손 재물과 재산이 더했고 아들 일곱과 딸 셋을 주었는데 그 딸은 가장 아리따운 여인으로서 자란 딸이 손자 사대를 보았어요. 장수했습니다. 요비 회개할 때 고조할아버지까지 됐다. 고조할아버지 이와 같이 회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재산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방탕하에 탕진하고 이제는 쥐염 열매로 배고픔을 달리기까지 돼지 먹는 먹이로 자기의 배고픔을 달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를 품꾼의 하나만으로 여겨주시리라. 그러면 내가 별에 고프지 않겠노라. 그랬을 때 동네 어귀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손을 벌리고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너무 기뻐서 안고 뽀뽀를 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이 받는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의 합당한 삶을 사는지 이거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회개의 마음이에요.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기 위해서는 첫째는 교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회개할 줄 모릅니다. 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덮습니다. 다윗은 바세바 가늠하고 난 후에 교만했어요. 자만했습니다. 그 죄를 숨겼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가 회개했을 때 죄인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따른 징계도 만만치 않은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회개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907년도에 있었던 장대현 교회의 그 영적대 부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님이 과부의 돈을 떼어먹었다고 온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죽을 죄인이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있다니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며 만인들에게 이러한 고백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서로 죄를 고백했다. 눈물바다가 됐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럴 때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임하였어요. 이게 첫 번째 부흥인데 그 부흥이 어디서 왔느냐 자세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바로 3년 전에 있었던 1904년도에 있었던 웨일즈 대 부흥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 광부 출신의 그 청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비하시고 2년 동안에 걸치는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회개 부르심의 집회가 아주 영적 웨일즈의 대 부흥을 일으켰고 그 부흥을 통해서 거기에 참석했던 그 성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성교사님의 성함이 있는데 그 성함이 존스턴 성교사입니다. 그 존스턴 성교사님이 웨일즈 부흥의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여서 이제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창대한 교회에서 집회를 한 것이 바로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한국교회 그대로 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첫 번째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령의 역사는 계속 운행하는 역사예요. 바람이 이미로 불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반 로버츠 목사님이 2년 동안 2004년부터 2006년 동안 딱 2년 동안 엄청난 부흥이 있던 후에 있던 참전했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장대한 교회에 있던 그 부흥의 역사가 엄청난 부흥의 불길로 온 북한 전역을 감타 했다. 성령의 반환.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공산정권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모든 교회들이 다 문을 닫게 됐어요. 그리고 믿던 사람들은 남한으로 내려와서 그 항경직 목사님과 북한에서 은혜 받았던 분들이 남한의 부흥을 일으킨 영적 부흥을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역사 중에 그 웨일주 부흥의 특징은 뭐냐 딱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맨 먼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하나하나 따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 고백한 죄악을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내 모든 악습 습관 그러한 행동 이런 것들을 다 끊어야 끊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역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자심과 나타나심의 절대 헌신과 복종의 순종 이것이 외일주 복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일어나서 내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만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크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거예요. 첫째는 고백이요. 둘째는 못된 행실을 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심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교회의 제2의 대부응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웨일주 부응처럼 이런 한국 장대현 교회에 일어났던 그 부응처럼 다시 한번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야 7장 14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웨일주 부응이 일어났던 에반 로버츠 목사님이 행했던 딱 두 가지 슬로건이 있었어요. 표어가 첫째는 뭐예요? Bend the church bow the word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교회가 철저하게 자복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극렬과 자비함을 구할 때 세상은 철암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 교만을 진심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과 3개월 만에 6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6개월 만에 10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2년 동안에 걸쳤는데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소멸이 됐어요. 그러나 그 여파를 통해서 인도의 대부응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장대현 교회 제 첫 번째 우리 한국 교회의 부응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참석했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의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고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영적 부응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춰야 돼요. 내 마음을 구부려야 돼요. 내 마음을 굴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소렌더 항복하는 마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교만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극리를 여겨주셔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사회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북한의 장진교회 같은 대붕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우리 한국 교회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심으로 통해하며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고백이 이런 우리의 굴종의 고백이 항복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코로나가 이제는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해하며 자복하게 돼야 될 것입니다. 주예수님 저희들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